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행사 한번 불러주셔서 제일 존경합니다. 또, 박수 많이 쳐주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가수는 박수하고 판호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행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요새는 제가 노래 많이 내놨죠? 많이 내놨으니까 많이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뺀다고 하기 때문에 옛날 노래를 두고 갔습니다. 우연히 정도로 갔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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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